최소한 지금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써야 될 돈을 대신 써준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뇌물체죠.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변호사법이 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가 터진 것 같아요. 급기야 검찰의 대북 송금쇼도 신설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많은 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상한 우연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상한 우연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나 대리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교류했었고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해서 내가 북한에 돈도 줬다. 이재명 대표만 계속 아니라고 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저것을 불법, 특히 김성태라는 한 개인이 100억이라는 33백만 달러라는 그걸 대가성을 주면서까지 그걸 무리하게 거기 가서 불법성을 가지고 북한에 가야 될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